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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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레슨을 들어갈 건데요.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, 한 1, 2분 정도만 오늘 레터에서 나올 중요한 구절 여러분께서 잘 모르셨던 그런 구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? 첫 번째는 첫 번째는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나도 한국어로 알아요. 짝사랑 짝사랑도 되고요. 짝사랑이 제일 맞겠네요. 짝사랑은 맞은 것 같아요. 짝사랑입니다. 그의 그를 짝사랑해요 하면요? Have a crush on 그녀를 짝사랑해요? I have a crush on her. I have a crush on her. 나왔습니다. 자, 이거 외우시면은 조금